20대 청춘들이 수도권의 천연고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4박 5일간 제3기 붓다의 향기 청년희망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조계종 전 기획실장 일감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 BBS 불교방송 진행자 원영스님, 제따와나 선원장 일목스님 등 10여 명의 스님들이 강사와 지도법사로 나서 호흡수행, 불교 이례, 소리 명상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붓다의 향기는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자신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찾고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